안녕하세요. 교희성윤 선생님입니다. 업법끝 개정판 유닛1의 포인트 4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와의 형태에 주목하라는데 여기서 명사절과 명사구가 나오거든요. 이거는 근데 따로 조금 더 공부를 하긴 해야 돼요. 특히나 이 명사절이라는 개념 이건 제가 따로 강의를 찍을 거거든요. 그때 좀 참고하시고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배워야 될 것은 동명사구와 투부정사구 쉽게 말해서 주어가 투부정사이거나 동명사일 경우에 이거는 이제 해석이 뭐뭐 하는 것이죠. 책을 읽는 것, 숙제를 하는 것, 잠을 자는 것 등등 그렇죠? 이때 이렇게 주어가 되면은 이거는 단수 취급을 하는 거죠. 이 정도는 우리가 중학교 때 사실 많이 배우긴 해요. 그 다음에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어로 쓰이면 단수로 받는다. 동사 가까이 있는 복수명사로 오답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걸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무슨 말인지 1번부터 좀 볼게요. 여기서 일단 끊고 동사죠. 여기서 이제 주어를 찾아줘야 되는데 Getting in the habit of asking questions. 이건 근데 앞에서 배운 것만 우리가 철저하게 한다면 전치사구를 묶을 수 있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묶이는 거죠. 그러면 주어가 남는 게 Getting 밖에 없는 거예요. Getting in the habit of asking questions. In the habit of는 뭐뭐 하는 버릇이죠. 그래서 질문을 하는 버릇을 갖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주어가 갖는 것은 얘가 주어니까 동사는 Transforms 가 되겠죠. 오케이. 단어 좀 알아둘까요. Transform A into B. A를 B로 변화시키다. 그래서 너를 active listener. 뭐죠? 잘 듣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 줄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번에는 이제 명사절의 개념인데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명사절이라는 건 뭐냐 하면 간단하게 볼게요. 간단하게 보면 우리가 c with looks 이런 문장이 있어요. 이건 그냥 문장이거든요. 이건 그냥 문장. 근데 만약에 앞에다가 that을 붙이잖아요. 그럼 이제 문장이 안되고 절이 돼요. 절과 문장의 차이는 뭐냐 하면 절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뭔가 그러니까 절 자체는 주어동사거나 목적어 같은 게 다 있을 수가 있어요. 완벽할 수가 있는데 완벽해 보일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문장은 안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비교를 해보면 그녀는 책을 읽는다. 그냥 문장이죠. 이건 그냥 문장이에요. 군더더기가 필요 없죠. 군더더기가 없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이거는 that이 붙어있죠. 그런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하나로 묶인 거예요. that이 묶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hat이 뒤에 있는 문장을 묶어주고 있다. 그러면 절이 된다. 해석을 하면 그녀가 책을 읽는다는 것 이렇게 돼요. 읽는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읽는다는 것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장이 안되죠. 더이상 뒤에 뭐가 필요하죠. 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that절 뭐 이런 거 있죠. I think that he is honest.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뒤에 있는 문장이 he is honest. 완벽한 문장이죠. 근데 얘가 that이 품고 있는 거예요. 품고 있다라는 기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품고 있어요. 그가 정직하다는 것 이라고 난 생각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이 이해가요? 이런 게 이제 명사절의 개념이거든요. 대절뿐만 아니라 what절 what he has 이게 어떻게 속해요? I know 이렇게 되면 I know what he has 나는 그가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런 게 명사절 문장이 있지만 앞에 접속사나 의문사 같은 것이 묶고 있고 품고 있는 거 where he lives that is important that is important 뭐 이런 식으로 where he lives 그가 어디에 사느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가 어디에 사느냐 important 중요하다 이렇게 됐나요? 이런 게 명사절의 개념이거든요. 여기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명사절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명사절 그럼 얘가 동사 명사절이나 명사구가 주어가 되면 단수 취급한다고 했으니까 이지가 되는 거고 whether alien life actually exists alien life 는 외계 생명이 되겠죠. 외계 생명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whether 인지 아닌지는 여전히 unanswered question이다 답이 없는 질문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요거는 조금 나중에 공부하고요. 문제 좀 풀어 볼게요. 1번 여기서 끊고 얘 묶고 묶어야 돼요. 그렇죠. 전치사니까 얘밖에 안 남는데 얘가 주어져 사진을 찍는 것은 이거죠. 사진을 찍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자 여기서 끊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whether 부터 끝까지가 주어다. 그렇죠. whether the new medicine is safe 어떻게 해석하죠. 이 새로운 약이 safe 안전한지 아닌지는 네. 그러면 동사는 뭐가 되죠. 해스가 되겠죠. 됐어요. 자 3번 reducing the amount of snacks you eat 이건 좀 어려운데 이거는 좀 하나 알아둘게요. 이것도 이제 하나 보면 앞에 명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앞에 명사가 있어요. 근데 뒤에 또 명사가 나와 아니면 뒤에 뒤에 대명사가 나와 아니면 뒤에 소유격이 나와 아니면 뒤에 관사가 나와 자 이런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 됐이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만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어떤 것이 생략이 되어 있다. 100%는 아닌데 거의 거의 그래서 이렇게 묶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유명한 노래 All you need is love 대충 들어봤죠. 내가 불러주고 싶지만 안 부를게요. 어쨌든 All you need is love 이게 all이 명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왔죠? 대명사가 나왔죠? 그럼 여기에 뭐가 있는 거다? that이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문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ll that you need is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해석이. 알겠어요. 이거 알아두면 진짜 꿀팁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명사 뒤에 명사 대명사 소유격 관사 등이 나왔을 때는 관사는 어나 더를 말하는 거고 그렇죠? 소유격은 my 같은 게 소유격이죠. 아무튼 이런 게 나오면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스낵이라고 하는 것이 명사고 이게 대명사잖아요.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대시 생략되어 있다. 자 그럼 어디서 끊죠? 여기서 끊죠. 두 번째 동사. 관계대명사는 어디서 끊으라고 했어요? 관계대명사 나오면 앞에 공부했던 거 선행사를 찾고 그렇죠? 뒤에 동사가 무조건 하나는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동사를 찾으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거기서 끊는다. 대시 나왔고 동사가 하나 있고 두 번째 동사가 여기니까 됐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다? 대시 있고 이렇게 꾸며주고 됐나요? 그럼 문장에서는 Reducing the amount of snacks that you eat 네가 먹는 간식의 양을 줄이는 것은 이게 주어네요. 줄이는 것은 그러면 줄이는 것이 주어니까 helps 가 되겠죠. OK? 너의 치아 건강을 상당히 향상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OK. 4번 가보죠. What makes life interesting is 마찬가지로 이것도 명사절 주어 이렇게 끊고 이렇게 돼서 왓절 자체가 주어져 명사절 개념 다시 보죠. 묶어서 하나라고 했죠. What makes life interesting? What makes 삶을 interesting 재미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삶을 재미있게 만들어 주는 것은 To learn and experience many new things 많은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다. 이거죠. 듣나요? 그 다음 5번 Smiling faces sometimes tell us a lie 5번 주의하세요. 동명사가 이 두 가지 부분을 보세요 이렇게 있어요 라이징시 레벌스, 레이징시 레벌스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자동사라는 걸 배우고 이제 타동사라는 걸 배우죠 자동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 애고 타동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애죠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간단한 거 좋아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동명, ing가 이렇게 나왔어요. 주어 자리에 이렇게 주어 자리에. 타동사다 얘가. 그러면은 단수요 그러니까 얘가 주어가 됩니다. ing가 주어가 돼요. 그냥. 타동사면 ing가 주어가 돼서 단수 자동사면 얘가 주어가 돼요. 얘가.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단수 복수가 결정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라이즈는 자동사에요. 레이즈는 타동사입니다. 타동사일 때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주어예요 그냥.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긴 자동사거든요. 그럼 얘가 주어가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레벌스죠. 이렇게 돼요.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닌데 일단 알아두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봐야 돼요.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돼요. 라이즈는 올라가다 라는 뜻입니다. 올리다가 아니라 올라가다. 그래서 올라가는 해수면은 이거죠. 올라가는 해수면은. 그럼 이건 해수면이 주어죠. 됐어요? 밑에 거는 이거는 raise. 타동사죠. 올리다. 뭔가를 들어 올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수면을 들어 올리는 것은. 올리는 것은이 주어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주어가 되고 여기는 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자 그럼 봐봐요. smiling faces. 얼굴을 웃는 것은이 맞습니까? 웃는 얼굴이 맞습니까? 얼굴을 웃는 것은 뭔 소리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죠. 그죠? 이거랑. 자 얘랑 얘랑 비교해보세요. 얘랑 얘랑. 이거는 줄이는 양이 아니에요. 너의 스낵의 양을 줄이는 것. 이게 맞죠? 그죠? 그리고 reduce는 타동사에요. 줄이다. 뭔가를 줄이다. 타동사니까 얘가 주어가 되는 거고. 해석도 해봐도 스낵의 양을 줄이는 것.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근데 밑에는 스마일은 자동사에요. 웃다. 그냥 뭐뭐를 웃다가 아니죠. 그냥 웃다에요. 자동사에요. 그러니까 웃는 얼굴이 돼서 얘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럼 텔스 틀렸죠. 텔스가 아니라 그냥 텔이 돼야죠. 웃는 얼굴은 때때로 거짓말을 한다. 이거죠. 됐나요? 이거 중요합니다. 잘 이해하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어가고. case2. case2는 뭐 어렵지 않죠? each나 every가 들어가면 무조건 단수. boss는 복수죠. 네. 이거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every니까 was, boss니까 all. 됐죠? 그 다음에 each. 이거 하나만 좀 알아두세요. each, of가 되면요. 뒤에 복수 명사가 나오기는 해요. 여기가. 뭐뭐들에 각각인데. 근데 주어는 결국에는 each로 와요. 여기 이게 있어도. 그래서 동사는 단수가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무조건 each가 주어자로 나오면 무조건 단수에요. each니까 has. every도 마찬가지에요. every도 is. boss는 무조건 are.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케이스 3번도 보죠. 이것도 중요해요. 엄청 많이 나오죠. 더 플러스 횡용사는 복수다. 그러니까 원래 횡용사는 명사가 아니니까 더 를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못 붙이죠. 그쵸? 근데 예외적으로 효용사에 더 가 붙으면 뭐, 뭐, people이 돼요. 그러니까 더 위치가 되면 뭐가 된다? 위치, people. 오케이. 그 다음에 뭐, poor. 더, poor이 되면은 더, poor, people.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뭔가 이상한데. 아무튼. 이렇게 되겠죠. 알아두시고요. 더, poor 나오면, 무조건 주어인데, 횡용사인데 더 가 붙었죠. 가난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have. 됐죠? 근데 약간 이런 거는 더, true 한다고 해서 진실인 사람들 이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좀 알아두세요. 더, beautiful. 아니, 이건 약간. 더, beautiful 이거는요.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둘 다 돼요. 더, beautiful 자체가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beauty, 아름다움을 낼 수도 있고. unknown도 맞죠? 이거는 이렇게 홍보하시면 안 돼요. 둘 다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는 정확하게 100% 딱 되는 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문맥. 해석을 따져서 문맥을 찾아야 된다. 문맥에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어쨌든 the blind, the homeless. 노숙자들이죠. the blind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 here. 됐죠? 자, 그 다음 케이스 4번 가볼게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부분 표현 of 명사. 이거는 잠깐 설명을 좀 드리죠. 원래 a of b가 되면 a가 주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a of b가 되면 a가 주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the color of my house. yes. 자, 여기 보면 my house. 이렇게 하죠. 집이 여러 채 있다고 부자인 척 한번 해보죠. 내 집들의 색깔은 red. 나의 집들의 색깔은 모두 다 red이다. 뭐 이런 문장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집이 주어가 아니고 색깔이 주어죠. 그죠? 그러니까 단수가 돼요. 이게 일반적인 거죠. 이 반의 학생들. 이러면 학생들이 주어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a of b의 형태면 주어가 a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 근데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a of b에서 a가 만약에 부분 표현이라면 a가 자, 부분 표현이라면 뭐가 있냐면 여기 나와있는 이런 거예요. all, most, some, half. majority, rest, 분수 표현, percent. 특이한 건 all도 부분 표현이에요. 알아두세요.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 뒤에가 주어가 됩니다. 이때는 b가 주어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이거랑 자, 이거랑 있으면 여긴 easy예요. 머니가 주어라서 여긴 r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뒤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에는 a가 주어. 자, 그런데 a의 부분 표현이 나와준다면 b가 주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엄청 많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아, 근데 이제 그 원오브나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원오브가 되면은 원이 주어예요. 요거는 이제 부분이긴 하지만 예외예요. 예외는 원이 무조건 단수. 모멋들 중에 하나니까 이건 해석이. 그죠? 그 다음에 니더, 논. 요거는 이제 무조건 단수. 아니죠. 이거는 니더는 약간 애매해. 보통은 단수로 하는데 복수도 가능해서 웬만하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죠. I think. 예, 끊으세요. All of my work experience. All이 나왔죠? 주어는 뭐다? experience. 단수. Majority of. 대다수의 라는 뜻이에요. 여기 나와있어요. 대다수의. 그러니까 주어는 client. 요거 이렇게 묶어야 돼요. 이런거 헷갈리면 안돼. across. 전치사. 항상 묶어야 돼요. 그래서 clients. 주어. are. one third. 3분의 1이죠. 그러면 주어는 people. 됐죠? 그러면 동사는 want. most of 나왔죠? 주어는 plastic particles. 이게 주어죠. 이게 분자. in the ocean. 묶어야 돼요. 이거는 전치사 구니까. 그렇죠?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 그. 뭐죠? 파편들. 분자들. 분자들. 그러니까 이거 나와있죠. sum of 나왔죠? 당연히 부분이죠. 에너지가 주어져요. 이것도. 이렇게 묶을 수 있어야 돼요. stored는. 앞에 있는 에너지를 꾸며 주는 거고. 맞죠? 됐나요? 네. 요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포인트 엑서사이즈는. 제가 다시 찍어서. 어. 붙여드리긴 할게요. 네. 어쨌든 여기까지는. 일단 마무리하는데. 중요한 거 많이 배웠으니까. 확실하게 공부하세요. 알겠죠? 네. 여기까지 포인트. 다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실 이제. 연결이 되긴 할 텐데요. 여러분한테는. 포인트 엑서사이즈로 가볼게요. 자. 1번부터 보면은. 이게. 이렇게 또 된다고 했죠. 외덜절 자체가 주어. 명사절 자체가 주어. 그래서. 바이러스가 생명체이냐 아니냐. 이거죠. 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외덜절이 주어로 명사로 쓰인다면. 바이러스가. 생명체인지 아닌지는. 아직 과학자들에 의해서. 동의되지 않았다. 그렇죠. 명사절이 주어면. 단수니까. 동사는 이지가 되겠죠. 그렇죠. 이번에는. 머스트오브가 나왔어요. 그렇죠. 이거는. 부분표현이 되겠고. 그렇다면. 뒷절이. 뒤에 있는 단어가 주어라고 했죠. 여기서는. 프로페셔널 스포츠팀스가. 주어가 되겠죠. 묶어주시고. 동사는. 해부가 되겠죠. 오케이. 해석을 좀 해보면. 이 지역. 위전은 지역. 단어 알아두시고.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프로페셔널. 프로 스포츠팀들은. 스폰서를 받거나. 운영이 된다. 스폰서는 이제. 돈을 대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원은. 달리다 말고. 운영하다는 뜻이 있다는 거. 알아둬야 되겠죠. 스포츠팀이 주어니까. 이 팀들이 운영이 되어야 되겠죠. 계속. 3번도. 이렇게 끊고. 이렇게 되는데. 테이킹 포토스. 핫 앤 써니 데이지요. 주의하라고 했죠. 테이킹이 주어가 될 수도 있고. 포토가 주어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찍는 사진. 이건 좀 이상하죠. 사진이 뭔가를 찍는다는 개념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이렇게 묶어서. 이거 전치사니까. 뜨겁고. 여름날. 뜨거운 여름날에. 사진을. 찍는 것은. 이렇게 주어가 되겠죠. 찍는 것은. 이니까. 위험한 것만큼이나. 위험한 것만큼이나. 이거죠. 위험한 것만큼이나. 너에게도 위험하다. 이런 뜻이죠. 됐죠. 5번 가보죠. 동사가 되겠고. Not having access to enough health food. Not having access to. 그러니까. Have access to 라는게. 하나의 표현이죠. 모모로의 접근 이라는 뜻이죠. 모모로의 접근. 그러니까. 충분한 건강식품으로의. 접근이 없는 것은. 이거죠. 접근을 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면 여기선 주어는. having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단수죠. causes. 그 다음에. obesity. 이건 비만이라는 뜻이죠. 꼭 알아두시고. 비만을 이야기할 수 있다. by leading. by ing. 함으로써. 라는 뜻이죠. read a to b가 되면. a 가 b 하도록. 유발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the poor. 배웠죠. 더 플러스 형용사가 되면. 하는 사람들. 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to eat. cheap, sugary and fatty snakes. 예요. 설탕이 많고. 지방이 많은. 그런 스낵을. 먹도록. 그렇게 이끓음으로써.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건강. 그 비만을. 유발한다. 이런 뜻이죠. 됐죠. 6번 가보면. 여기가 동사고. to be around people. 묶어야죠. 관계대명사.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기분이 좋게끔. 우리를 만들어 주는. 주변에 있는 것은. to be around. 이게 주어죠. 주변에 있는 것은. 그렇죠. 그러면. 주어가 to be니까. 동사는 이지가 되겠죠. 매우 기쁜 경험이다. 그 다음. 원어부가 나왔어요. 이거는. 원이 주어가 되겠고. 당연히. 동사는 단수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여기도. 아까 우리 공부한거. 전번에 공부한거죠. 명사죠. 명사가 나오고. 뒤에 대명사. 그럼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여기도. 대시 생략이 되어 있는거고. 첫번째 동사가 이거. 두번째 동사가 이거니까.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고. 이렇게 되는거죠. 됐죠. 그러면. One of the most important skills. 가장 중요한 기술들 중에 하나. 어떤 기술. 네가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겠죠. 삶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네가 발전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들 중에 하나는. It's overcoming. 극복하는 것이다. 뭘 극복하는 것이다. 극복하다. What scares you. 이것도 명사절이에요. What scares you. 너를 괴롭히는 것. 이거죠. 명사절은. 묶어서 하나. 항상 기억하라. 묶어서 하나. 이 개념이 진짜 중요해요. 8번도 중요한데. 이렇게 끊고. 이렇게. 여기가 주어에요. What matters. 자체가 주어거든요. matter 이라는 단어는. 정리를 좀 하죠. 물론. 명사로 쓰이면. 문제라는 뜻이죠. 문제. 동사로 쓰이면.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중요하다. 혹은. 문제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가 되다. 중요하다. 비슷해요.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 What matters. 자체가 명사절. 중요한 것은. 이거죠.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렇다면. 답은 이 지겠죠. It's not. 이렇게 묶어보세요. 이것도 명사절. 명사절 개념. 이렇게 명사절. 이렇게 명사절. 이렇게 명사절. How much you say. 네가 얼마큼 많이 말하냐. 이죠. 근데 이거는. not a but b 가 되니까. 구조 자체가. not a but b 구조죠. not a but b. a 가 아니고 b. 그러니까. How much you say. 네가 얼마나 많이 말하냐. 가 아니고. How much nice stuff. You say. How much nice stuff. 얼마나 좋은 말을. 네가 좋은. 그러니까. Stuff는. 원래는 어떤 물건. 뭐 이런 뜻입니다. 물건. 약간 띵. 띵. 띵의 느낌이에요. 여기서는. 네가 말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얼마나 많은. 좋은 말을. 네가 하느냐. 이다. not a but b니까. a 가 아니고. b. 이런 뜻이죠. 아이고. 네. 끊겼다. 잠깐만요. 잠깐 멈출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끊겨서. 안 돼. 어쨌든. 다시 가볼게요. 다시 보면은.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은. not a but b 구조가 되겠고. a 가 아니라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절. 이렇게 명사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네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좋은 말을. 네가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정답은. 자. 그다음. when the employed is faced with health issues and lack of. 이거는 when이 부사절이에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또 정리해야 되는데. when이 부사절. when이 부사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배울 텐데. 이렇게 됐을 때. 이 뜻이. 뭐뭐 할 때. 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공부할 때. 잠을 잘 때. 이럴 때. 그렇죠. 요거는 이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해요. 부사절 접속사. 네. 그래서. when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부사절이고. when은 이제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동사가 나와줘야죠. 그럼 주어가 보겠으니까. the employed가 주어가 되겠죠. 그럼 더에다가 형용사가 붙었으니까. 이거는 실업자들. 이런 뜻이죠. unemployed니까. 실업자들. 틀렸죠. 이건 이제 r로 바꿔줘야죠. 그리고 이제. it faced with. be faced with. 가 되면. 뭐뭇에 직면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건강 문제. 그 다음에. 부족이죠. 뭐의 부족. 감정적인 지원의 부족에 직면했을 때. 이거죠. 그들은. 우울증으로부터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듣죠. 넘어가죠. 10번. 누가 그 교통사고에 책임이 있는지는. 자. 여기까지가 주어져요. 누가 그 교통사고에 책임이 있는지. 이거는. 어떻게 써야 돼요. 명사절을 활용해 줘야 되죠. 명사절. 그래서. 책임을 지다. 책임이 있다라는 뜻은. Be. Be. Responsible. Be. Responsible. For. 이에요. 책임을 지다. 그래서. 누가 책임이 있는지. 하면은. Who. is. , for. 교통사고이니까. No. car accident. 가 되겠죠. 이렇게. 누가 그 교통사고에 책임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확실하다는 것은 certain 이죠 certain 그래서 is not certain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또 명사절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포인트 엑서사이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니엘 엑서사이즈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